저기 혹시 귀여운 표정 한 번 지어주실 수 있나요? 귀여운 표정? 내가 왜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지? 이성한테도 잘 안 하는 걸 굳이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음. 뭔가 부끄러운데. 자 됐지?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겨줘. 나 겁나 어색할 텐데. 이런 그지 같은 걸 시키는 거 보니 제작자 아이디어가 분명 고갈되었을까. 싫은데. 좀 부담스러운데.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할게요. 아 어떡하지? 그럼 딱 한 번만이에요. 그건 좀. 크크크크크크 완전 오글거려 크크크. 저, 저기요. 지은 건데. 네? 귀여운 표정 지으라며. 지었다고. 굳이 귀여운 표정을 짓지 않아도 내 모습 자체가 귀엽지 않냐? 크크크크크. 그래? 좋아. 근데 이거 다시 찍어야 할 듯?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별로다. 다시 찍자.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는 어때요? 아, 됐어요. 충분합니다. 뭐 지어달라면 지어줄 수 있긴 한데.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어? 없지. 인생은 기브앤테크라고. 뭐? 귀여운 표정. 한 대 맞을래. 그 표정도 나쁘지 않은데요? 크크크크. 너 겁을 상실했구나. 나 호랑이라고 호랑이. 어때, 어때?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분.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세하게 말해봐. 응? 아, 그리고 나도 귀여운 표정 지었으니 너도 한번 지어봐. 크크크크. 내가 찍어줄게. 아, 물론이죠. 이 정도면 됐나요? 귀여운 표정이라. 그건 귀여운 표정이 아닌데요.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걸. 어? 마침 눈 앞에 먹을 게 있잖아. 크크크.